방금 전에 중국인한테 죽어가지고 다시 뭐 뭘 할 거 없나? 으음 야 부르러 인식중에서 이제 그건 이제 하다보면 이제 레벨업하고 오 레벨업 하다보면 나오겠죠? 아 근데 이거는 좀 휴우 8,5,2,3 8,5,2,3 8,5,2,3 아이고 8,5,2,3 됐다 가자 근데 죽은 저건가 본데 아 그래요 그러면은 pv e 서브 하다가 pv p 서브 할까 아 근데 또 그냥 pv e 서브 너무 평화로우니까 재미가 없더라구요 잘 싸우진 않는데 그 인베스트님은 어느 서버 하세요? 서버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초기화 안되는 서버로 초기화 아이 안보여 아 그 그런 서버 있던데 네이버에 그 카페를 봤는데 세군데에서 하더라 세군데? 네 세군데인데 찾아봤는데 PVP 서버가 하나 있는데 그게 24시간 서버가 아니라서 어 어 뭐야 뭐야 슬림 서버가 어디죠? 슬림 서버가 어디있지? 왔다 여기다 여기 왔다 왔다 내 시체를 못찾았어 경례 나 그지도 했어 지금 아 그런 서버는 조금 별로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요? 뭐 그냥 서버 리스트에 막 들어있는 서버인데? 거기서 제일 크던데? 여기 서버 이름이 아시아 PVP 더 아일랜드 142 여기 여기는 여기는 그러면 그거 안되겠지? 아 이제 그.. 초기화되는 게 싫어 가지고 여기 초기화되진 않을 거 같아서 했거든요 아..그래요? 하여튼 공식 서버가 초기화가 안되는거죠? 어 잡는거 같은데 이거? 아 그래요? 그럼 그냥 공식 서버 살까? 공식 서버 좀 사람 없는데 살까? PVP 서버인데 사람 많이 없는데 핑 좋고 오메 흐음 아 그러면 저는 괜찮은거 같은데? 오히려 돌과 부식돌 자원 좀 채취하는거 오래 걸려도 뭐 그런 상관없어가지고 추가금 아 안보여 공식은 PVP가 그만하야만 음 근데 PVP는 좀 너무 재화가 너무 쌓이기만 하잖아요 싸우고 이런게 없으니까 됐다 아 이제 됐다 잠깐만요 가위에 가위에 탑 랩 으음 아 으악 으음 으음 으 lam pvp 서버는 그러면은 좀 부족에 부족에 들어갈까? 부족에? 좀 괜찮은 부족이 있으면 여기 있는 얘네들은 좀 부족이 좀 별로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네이버 카파기 같은데 보니까 뭐 부족감 이런거 있더라구요 참여 일단 옷.. 옷까지 그러겠는데 뭐.. 뭐.. 끝 네버스 네버스 ego 좀 말하는거 절응 아 아 으아 어 죽겠는데 야 아이템 어디갔어 어 아이템 털고 있었는데 이거 이건가 본데? 오리판 같은데? 크으 좋았어 이정도면 될 것 같아 아 신난다 아 너무 재밌는데 이거 게임이 시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다보니까 이거 하다가 이제 배틀그라운드 하다가 하면 되겠는데요 재밌는데 여러분들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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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 필요하구나 아 나도 좀 주지 아 여기다가 침대 또 하나 만들까요? 아 못만두는구나 대충 무게 무게로 올렸죠 무게 이제 뭐 찍을까요? 돌아와서 활 만들까? 활? 활 찍을까? 절구 잠시 아 아 이건 필요 없어 가지고 뭐 철제 뭐하는거 하라는데? 돌하살 그럼 활하고 도라살 둘 다 해야겠네 그쵸? 마비와살 마비와살 없네 요거 요리도 필요하지 않나요? 요리 요리는 필요 없네? 마취야 당장은 일단 요정도만 아 나도 좀 스파이크 파우더 스파이크 파우더 뭐가 막 쫓아와 오! 왜! 볼라는 뭐가 있으나 어... 가죽하고 집하고 오케이 가죽은 뭐 고기장도 마비와살 아 일단 볼라부터 아 일단 볼라가 없어가지고 죽었거든요 가죽 가죽 일단 도도 대자면 되겠지 제일 약해보이는 도도 일로와 어 이거 뭐야 이거 우와 이거 볼라 던지면 넘어지나? 우와 완전 멋있는데 볼라는 한 개면 되죠? 아 스킨 아 이거 다 계량이구나 여러개 만들어졌네 그러면 아 이거 다 계량이구나 약한 이 한탐 해볼까? 아 와 저거 완전 멋있다는데 저 렉슨과 저거 타고 있는 사람 부럽다 죽어 죽어 아 볼라가 계량이네 한 여러개 만들... 여러개 만드는데 여러개 일로와 일로와 아 지쳐버려 지쳐버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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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허 다 내꺼야 이거 볼라 만들어서 왔어 볼라 만들어서 아 이거 부자였다 부자 돌 돌 돌 돌 걸어가야죠 아우아 피라냐 피라냐 있어 피라냐 피라냐 있어 피라냐 가지마 아 재밌네 게임 일단 그래픽이 좋으니까 할만해요 지금 좀 맵은 아직 멀리 못가고 있는데 으 볼라를 여러개 만들고 그 backstory 그 다음에 활하고 돌아살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거 인베스토어? 인베스토어? 뭐야 뒤에 영어? 인베스토어 제로야? 하여튼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마취약도 마취약은 그러면 아 일단 요거를 설치해야 되는구나 요거랑 여기서 만드는거 아니야 검은베리하고 소금고기 오케이 알겠습니다 돌좀 모을게요 절구 저기서 만드는거죠? 절구를 일단 만들어도 되니까 아 음? 오케이 너 죽었어 에잇 야씨 그냥 죽어 그냥 어? 어? 어이? 야 도망..어 도망가겠다 없다 없다 블락 없다 아 섬유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나무창 오겠습니다 그런데 민님 저 쟤네가 민님 잘 챙겨주는 데 처음엔 좀 짰는데 쟤나 잘 챙겨주는데? 위님이 맘에 들었나봐 어! 뭐 아이아! 아잇! 큰일났다x2 아 따라왔어! 언제 따라왔대 움직이고 있어 뭐할까? 알았어 이거 싸우고 갔대 이거 싸우고 갔대 버린 아 저 약해요? 아 사놓고 이건 버림되죠 이거는? 버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자식이 그냥 줄파였네 아 목마른가봐요 어 어 어 나 다리 불어졌다 아 화약재료에요 다리 불어진거 다리 불어진거 어떻게 해? 어 고쳐졌다 아 뭐 먹으면 고쳐지나봐요 다리 불어진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편하네 아 아 이거는 편하네요 체력도 좀 올릴까요? 무게만 올릴까? 뭐 뭐 올릴까요? 무게많이 올린거 같은데 무게많이 올린거 같은데 무게많이 올린거 같은데 무게올리야 17 나 부른다고? 아 어 탈거 다참 갔다오지참 요거는 쓰읍 6번은 가면 아 돌 돌이 하나 필요하구나 그러면 이제 필요한게 일단 절구와 공기부터 어 돌 아 여긴 돌 켤 데가 별로 없네 별 안좋은데 물하고 있는건 다 있는데 쓰읍 안 좋네요 돌 저 돌 부서지겠지? 음 어 안 부서진 돌인데 그냥 돌 넘어 어 그놈 오미애한 위치 튀어 절구와 공기 만들고 마취약을 마취약은 썩은 고기랑 블루베리였나? 어, 활도 만들게 활도 어, 여깄데? 절구와 공기 나도 만들지 혹시 모르니까 아, 이건 또 바닥이 안되는거야? 아, 왜 밀어? 검은색 베리랑 썩은 고기 썩은 고기는 어떻게 하는거죠? 검은색 나코베리잖아 아즈베리 메조베리 당근씨야 소프 아, 먹는거 뭐? 어, 철!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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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아, 그래요? 검은, 검은 베리는 그냥 뭐 이렇게 따면 되겠지? 그럼 요거 나오겠지? 이거는 일단 하나 만들까요? 잠시만요 풀 풀 오케이 아, 그래 한개씩 나오는거면? 글자 입력 유, 유어 유튜브에서 김통 쓴 검색 오케이 아기 흘fa 괜찮은것 같은데? 음 슬슬 끌듯 아프리카도 하지 그러면은 아프리카 유튜브에서 아 좋네 이거 야 이거 좋네 야 이거 좋은데요 이거 어 뭐야 아 이거 성공이구나 이건 와 얘가 대신 공격 해줘 와 한 개씩은 어떻게 처럼 분할 아아 분할 아 요렇게? 오케이 무게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거죠? 공룡태밍에서 이제 뭐 찍어야되요? 창? 토창 일단 하지 말까? 목재 토대? 아 이거 없구나 목재 벽 아 이제 집 짓으라 아 초반에 이건 이건 아 요거 괜히 찍었네 아깝게 천장 목재 문 프레임 오케오케 아 인제 인제 게임 게임 끝이네 인제 집 만들면 되겠네 여기다 집 만들면 되겠네 아 나중에 나 집 만들면 되겠어요 나무 좀 더 캐야겠다 아 좋네 재밌네 그럼 초반에 그 지푸라기 이건 할 필요가 없네요 그죠? 지푸 집 토대만 만들면 되겠네 다시 시작한다면 그죠? 오 탈수 오 탈수 음 그렇구나 안 움직이는데? 아 이거 미치겠네 어어어 어떡해 이따 버려 이따 버려 어어 이따 버려 이따 버려 어어 못하지? 아 일단 저기다가 어어 창고로 만들어 놓고 다시 주우면 되지 뭐 바로 어어 아 못만드네 아 섬유가 없어서 어어 빨리빨리 섬유조 다 다 다 다 다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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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이것도 그냥 넣으면 되나? 여기다가 탱고기 넣어놓으면은 썩겠죠? 나중에? 일단 돌, 돌 갖고 와야지 아아 넣으면 아이씨 그냥 합쳐지더라고 상관없어요? 그러면 넣어놓죠 뭐 귀찮은데 여기였던거 같은데? 이거는 핑 찍는거 없나? 아아 방금 이 근처였던거 같은데? 아아 뭐 너 왜 우리 죽일라 그러나? 살려달라 해 아 집까지만 만들죠 이제 나무만 있으면 돼 목재, 목재니까 아 이게 섬유랑 아 다 있어야 되는구나 나무만 있어도 안 되는구나 이거 다 꺼내서 목재, 섬유 집 목재, 섬유, 집 ど бог 전수네 이거, 이거 봐도세 이거, 이거 어떤 거야? 아 감사해 도대 저기 좀 떨어뜨려서 짓죠? 음 그럴까요? 아 그럴까요? 어디 어디? 모르겠어요 결정하시라고 드렸어요 네네 여기다 하자 네네 이거 방향은 어떻게 바꾸요? 방향은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같은 놈이 되나? 설치하기 전에 방향 바꾸는 거 있잖아요 뭐야 그래 마우스로 해봐야지 네 이거 좀 음식 산소 기력도 하나 이거 방향 꾹 누르고 설치하기 전에 왼쪽 킥 꾹 누르고 하면 되는 거 같은데요? 네네 아 뭐야 아아 방향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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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합쳐서 크게 질까요? 에 에 크게 째 합쳐서 마우스 마우스 클릭하고 한번 클릭하고 마우스 클릭하니깐 바로 설치되버리는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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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워 아 아아 아 아아 아 아아 아 근데 막 나는 그 방금 그냥 바로 설치되버리더라구요? 이건 막 물 정수하고 이런게 없어도 편하다 아 물 정수하는게 귀찮아가지고 목재 제가 제가 했던 게임이 세븐 데이즈 투 다이 라는 게임인데 그건 이제 좀비 좀비에요 좀비 그래가지고 물 먹을 때 항상 정수를 시켜야 돼 그냥 먹으면 탈걸 탈락 탈락 그것도 재밌긴 한데 재밌긴 한데 그거는 이제 좀 그래픽이 조금 떨어져서 이거 성공 아니겠지? 무섭게 적어 옆에서 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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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닿았닿았닿았닿 아잇야 아아아아 아 왜 죽었어 화면 끊겨 어 지금 왜 끊기지? 어 왜 끊기지? 잠시만 왜 끊기는지 모르겠네 이후로 아까부터 끊겼네 아까부터 끊겼네 아까부터 끊겼네 꼈다 얘 꼈다 꼈다 낀거 아니였어? 헉 켁 아우 iley 흫 arts 히 hairs laps 훗 네, 얘만 잡고 방송을 한번 껐다 켜볼게요 아, 왜 안 죽어 얘? 아, 짠하네 왜 이렇게 화면이 끊기지? 갑자기 아, 짠하네 겁나 안 죽어 레벨 높아서... 근데 아, 쟤 어디서 날로 온거야? 지금도 조금씩 조금씩 끊기는데 프레임은 괜찮거든요? 지금 프레임은 뭐 60프레임 유지하고 있는데 화면이 약간 끊기네요? 요거는 제가 내일 다시 한 번 차 없는데? 아까 그음 좀 잡고 아이, 브레이닝... 이렇게 잘 모르는 날씨가 어, 저기. 이 부분은 그냥 배경으로 썩으면 일단 죽여라 어떤거지? 이 부분은 그냥 가져 죽이러 나쁜 새끼 어 어디갔죠 놈? 아.. 아 저놈이구나 아 잡았네 영식이가 좀 세네요 얘 어 잡았네 쓰레기 하트도 어? 아 뭐야? 아니 아 뭐야? 됐다 이제 이제 안 끊기죠 또? 아까 잠깐 끊었던 것 같은데 어 내 어 내 내 내구나 이게 나이야 이게 나이야 이거 한꺼마다 먹는거 없나? 모두 이동 뭐 뭐 뭐 뭐 어 어 어 어 그 아 아 아 잘 나오죠? 보면은 아까, 아까가 좀 공개됐었네 아까 그 이게 핑이 안 좋아서 전투할때 좀 끊기네 그죠? 지금은 뭐 잘 나오죠? 어, 뭐야? 왜, 아, 왜 그냥 돼? 아, 왜 방, 방향 바꾸는게 안 나와 내가 잘 모르니까 아, 그렇구나 아, 감사감사 아, 스냅포인트가 없다 요게 없다 아 아 서버가 어딘가요? 지금 공식 서버? 142 나무를 좀 더 아 그 뭐, 샤이님은 뭐 서버, 괜찮은 서버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초기화 안 되는 서버로 아 아, 무겁다네 가서 제작해야지 오늘 처음 하는거라 이 서버를 어디서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아 아 좀 핑도 좀 좋고 그런데로 옥재 벽 구조물 아 여기 빈칸도 좀 하고 싶은데, 빈칸 될려나 뭐든, 뒷구멍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아 이거 또 한까요? 아 8번 없나? 아 없구나 나무를 좀 더 해놓은 걸로 오줌 목말르고 배고프네요 어 먹을 거 없어 아 이따 이따 아 깜짝 놀랐네 아 나 먹을 거 없는 줄 알았어 그쵸 슬슬 이제 방법을 알아가니까 재밌네요 아 섬유가 하나가 부족해 됐다 됐다 됐지 아 여기 안되네 이거 어떻게 되는 방법 없나 여기다가도 그냥 천상 그 벽을 써야겠네요 그쵸 저 여기다 여기다 모닥보러 여기다 갈까? 그러면 이거 아니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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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문도 만들었어요 목재만 또 많이 키면 되겠네요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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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리고 아까 여기서 요 횃불 중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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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빛과 따뜻함을 이거 필요 없나 어 수도관 와 물도 또 오는 오오 배워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아 이거 뭐 뭐가 필요한지 몰라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를 앞에다가 집안에다가 설치되죠 이거 문 앞에다 여기다가 여기다 멀리서도 보이게 벽에다가 벽에는 안 되는구나 벽에는 안 되는구나 나무를 넣어야 했나 봐 아 저만 아 됐다 목재만 더 가져면 될 것 같은데 거의 안 보인다 어디 갔대? 어 나무나 집 은서님 여기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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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 제가 이거 횃불 돌고 있으니까 좀 나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나무가 별로 없어서 어 뭐야 어 뭐야 한 대 아이고 한 대 한 대 치니깐 없으네 간마뽀 뭐 봐봐 이건 간맞고 암 마 포 아 약간 아 근데 이런 것도 재미없잖아 어 공룡이다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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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시기로 좀 잡아줘 공룡 왔어 공룡 공룡 또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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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시기로 아 개무섭네 야 이거 됐네 아 이거 너무 너무 이러면 이거 재미가 없어서 간마 2 2가 낫다 4까지 하면 너무 너무 환해서 오히려 더 재미가 없네요 리얼하지가 않아 간마 1은 너무 어둡고 나무 필요한데 나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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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 고기 아 요거랑 그거랑 해서 5 5 5 5 5 4 5 5 5 5 5 5 5 9 5 이거 맨 오른쪽 창고에 나무 넣어놓을게요 네네 네 지금 저거 먹을 것도 좀 없어가지고 아 시간 없어져요 또? 우와 우와 고기 넣어놨어요 안 구워졌는데? 아 묵자도 들어가 아 공간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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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진짜 뭐 안되네 나무 더 필요한데 목재? 목재? 아 이거 너나 그냥 아 벌써 살지네 여기까지 할까? 에에에 공룡 퇴밍은 어떻게 하는거래? 죽이 놓으면 되나? 에 이거 그냥 죽이면 돼요? 공룡? 열매? 아 그럼 내게 되는거야? 네 네 열매 먹어놓죠 일단 열매 아무거나 아무거나 네네 어 여기 푸시면서 열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횃불 빼고 제가 횃불 들어왔으니까 열매 어 어 아 저 열매 많아요 열매 많아요 열매 많아요 아 그럼 기절은 뭘로 시켜요? 기절은 기절은 뭘로 시켜요? 내가 호식기로 시킬게 호식기로 호식기로 네 다 달라요? 육식은 생고기? 아 그럼 생고기로 갖고 있어야겠다 생고기 아 생고기 갖고 있구나 더 있어야 하나 마비화살 네 얘로 한다는데? 얘로 요 요 요 요 요 공룡으로 한다던데요? 근데 이거 안장 필요하던데 저 안장이 있어요 안장이 있다고요? 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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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니야 세련된 파라사우로푸스 안장 스킨 아이템 스킨 아니 그냥 스킨이야 이거? 어 스킨인데 안장 아니라? 안장은 어디서 구요 그러면? 안장은 어디서 구요 그러면? 만들어졌는데 가죽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 이거 가죽 100개인데 그냥 세입일까요? 어차피 같은 부족이니까 뭐 허허허허 어차피 다 다른 스파 할건데 그냥 세입일까요? 요거요거 요거 요거 질까? 어 어느거야? 이거에요 아니면은 요거에요? 파키안장 이 큰 아 이게 또 다 틀리구나 아 그 트리케 안장이랑 파키 그 안장 얻을 수 있더라구요 지금 우리 레벨 퓨 좀 빠른거 어 이속 빠른게 뭐죠 그러면? 이속 빠른 구명이 그 파키 파키 머시길걸요? 아 돼지가 파라 이속 빠른게 누구에요 그러면? 그럼요 그럼 어느거 어느거 좀 이속 빠른거 지금 할 수 있는거 중에서 파라? 별로 없어요 요거 할까 요거? 어 랩터 랩터 지금 랩터 안된다 파키안장 여기다 파키 여기 하자 그럼 파키 무슨이말 들어주실거 목재 가죽 섬유 목재 가죽 섬유 목재 가죽 섬유 목재 가죽 섬유 이거 파키 아이고 파키 찍었는데 파키는요? 목재 목재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또 여기 한 장 있네 랩터 한 장도 있고 목재는 됐고 섬유 이거 가죽 아이고 가죽 좀 주세요 가죽 마르더님 가죽 몇개 들리세요? 어 백개? 네 몇개요? 백 백개 정도 백개 백개 으응응 우리 랩터는 어디서 찾아야 돼 그 다음에 섬유 섬유는 뭐 잠시 집행 됐다 아 그래요? 아 그럼 치 또 이거 제작하고 랩터, 랩터 잡을까 그러면 랩터? 근데 랩터는 마비아설 있어야 한다며요 여기 마비아설 없는데? 여기, 여기 안장 있거든요? 안장 가져와도 되긴 하니까 원시 랩터 안장 그럼 얘로 하면 되나? 날이 바라보고 있어 일단 그럼 처음이니까 파키 하나 한번 해볼게 파키 파키가 누구야 근데? 어떻게 생긴다면? 파키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오늘만 날 아니니까 안장 만들었어요 안장, 파키 파키 한장 만들었어요 아 근데 지금 안장이 파, 파키가 파키가 저는 그 파라 안장 얻어가지고 전 개 잡으러 갈게요 그러면 잡으시고 네네 어디로 가야되는데? 파키, 파키가 어떻게 생긴거야? 파키가 어떻게 생긴거야? 파키는 어떻게 생기지 모르겠어요 파키 그럼 제가 파키하고 저기 라리더 님이 얜가? 뭐야 이거? 어휴 놀래라 저거 박치기 하는 공룡 아아아아아아 그 녹색, 녹색,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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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녹색 좀 랩터같이 생긴 놈 하는거 아니야 아, 색은 여러가지 그럼 그거 탈 수 있어요? 짧은데? 아, 여기 지금 목마르다 물 먹어야지 아, 여기 지금 목마르다 물 먹어야지 어어 아아 괜찮아요 뭐 지금 혼자보다는 낫겠지 오늘은 테이밍하고 마지막으로 마, 마무리 아 얜가? 아닌데 얘는 거북인데 야생 야생 제 것 여기 있네요 이거 제 것 안장 오케오케 예 있어요, 예 누구야? 개요? 예예? 저거 잡을게요, 물 위로 올라오면 아닌데 얘는 아, 저놈 저거 먼저 잡죠 저게 파라아 배도 있네? 이거 못 보시나? 이거 못 보시나? 아 죽겠는데 이러다? 손으로 아, 기절했다 기절했다 아, 죽었는데? 죽은거야 이거 아, 그런거 없다 손으로 때려 손으로 손으로 머리 때리래요 아, 랩터가 때려줬다 랩터가, 랩터가 때려줬다 덥다는데 이거 랩터가 안 붙어지나 이거 랩터가 공격 안하기가 바꿔야 한대요 죽는다네 랩터가 레벨 높아서 제발 chose 랩터가 소리가 많이 놀아 키 dict compass 오, 왜왜 얘, 얘가 치우면 뭐 떨어지, 떨어캐? 뭐야? 아, 저기 갈매기 줄이요 어, 저기 한마리 있네요. 저기 반대편에 어, 확인 아 왜 나는 왜 안나오지? 어, 알고있다! 어 어 나는 필요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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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냐 필요하냐 얜가? 어어어어어 악어였어 obvious 못건었어 퇴퇴퇴 자아가 송궁.. 송궁가는데 여기 위험하겠네? 못건나겠네 여기 자아가도 있고 막 난리야 난리도 아냐 흠 돌아가자 은순이 아까 거기로 돌아가자 우리 아 거기 아 근데 끊기는구나 이거 아 이거 방송하기 좀 어렵겠는데 지금 저 60프레임 나와서 괜찮거든요? 근데 왜 끊기지? 잠깐만요 그래픽을 좀 낮출까? 청물도 부족해 뭔가 낮음으로 할까요? 잠깐만요 계속하기 어 됐다 이제 안 끊기네 은순이 어디갔지? 됐다 낮추니깐 안 끊기네요 낮추니깐 지금 80프레임 나 80프레임 안 끊기죠 방송 진작에 낮출걸 그래픽은 좀 안좋게 방금 전엔 그래픽 매우 좋았는데 아 오케오케 호식이 옆에 있을게요 어 뭐야 저거 하나 둘 오우 굉장히 빨라 지금 나는 언제 해 들어 안 끊기 아..내가 무거워서? 내가 무거워서.. 아 얘도 거의 꽉 찼네 아.. 난 어디서 뭐해야 되나 아 근데 한 단계 낮췄더니 이렇게 그래픽이 후려지나? 아 이거 참 아 이게 그래픽이 후려니까 갑자기 하기 싫다 잠깐만요 여기서 됐어 이제 아 얘 살짝 끊기네 낮음에서 조금 올려..잠깐만요 아 무서워 아 얘 좀 하기 싫으니까 낮음에서 그림자는 필요없고 텍스처 아 좀가 왜 어 됐죠 이제 어 이제 안 끊긴다 안 끊기고 좀 더 좋아졌어 좀 더 박치기 공룡이 어디있는거야 박치기 공룡이 어디있는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박치기 공룡을 찾고 있습니다 진ком 뵙 아 카드 mos 아 아 아 아 이 아 여 아 음 이 아 아 차닌트구 네 자 아까 다시 거기로 가고있어요 가고있는데 길을 모르겠네 아니 그 안보이네 아 저 위에 보소 내륙으로 여기 한번 들어 볼까요? 아 근데 여긴 좀 산이라 무서운데 저쪽으로 쭉 가면 좀 그 뭐야 있더라구요 공룡들 아 고기 좀 갖고 여기는 별로 건들질 않아서 얜가? 아닌데 좋은가? 저 조그만거 좋은가? 이거 아니죠? 짜는거 이거 요건가? 여기 근처에서 본 것 같긴 한데 그 녹색 박치기 박치기 할 것 같이 생기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거 어떡해 오 나갔어 오 오 오 오 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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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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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 물 물 돼지 그 피오니아인가 뭔가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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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아 뭐야 이 질깐한 것들이 어 쫓아오네? 저것들 아 첨이요 오케이 호 저것 부숴 와봐 미쳤나 이게 질깐한게 이게 저것 아 또 왔어 또 왔어 조그만한게 아 진짜요? 아이씨 와봐 저 익령도 탈 수 있어요? 아 진짜로? 와 대박 저걸 저걸 탈 수 있다고? 저거 제 익령은 저거는 마취 하는거죠? 아니 그 아니 그 고기 매겨야죠 고기 그죠? 일단 쟤를 기절 시켰다는데 일단 쟤를 기절 시켰다는데 얘 그냥 따도 돼? 예? 둔 게 없는데? 둔 게 없는데? 불라 먼저? 불라가 어떻게 되냐? 아 불라가 나 맨손으로 나 맨손으로 나 맨손으로 나 맨손으로 기절좀 해라 왜 안하냐 기절좀 해라 왜 안하냐 아니 짤깐 단계 아 지금 불 나 하나만 일로와 아 이놈의 자식이 아 진짜 아니 짠다네 이거 쪼끄만한게 일단은 내가 배워먹어서 아이 뭘 할수가 없네 네 궁기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있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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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가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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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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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먹이를 먹이세요 그래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살려줘 아 뭐야 이게 그렇지 너네 둘이 싸워 잘한다 아 나 개 깜짝 놀랐네 아 저 랩터 갖고싶다는데 기절했죠 지금 인벤에서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거 이거 먹이를 넣으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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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거야 넣었어 다 넣어야 되나 아 아 이제 넣어놓고 기다리면 돼요 이렇게 이거 수치는 어디 나와요? 그 조련효과 70 78% 오케이 2 체력 기절 수치 조련 수치는 어디 나와 음식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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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날짜 시간 방어도 체력 기절 음식 강제로 먹이면 이게 소비? 소비 넣으면 돼요? 소비? 어 얘도 먹이면 돼? 얘도 먹이면 돼? 아 조련중 밑에도 있구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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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네요 지금 뭐 화면은 안 끊기죠? 화면은 아 근데 이거 그래픽 옵션 낮췄더니 좀 그래픽이 좀 떨어져서 하기 싫다 방금 전에 그래픽 되게 좋았는데 아아 이게 뭘까? 이거 뭘까? 아 왜 그래? 으응 감사감사 아 이거 이제 하다보니까 시간이 그냥 정신없이 가네요 정신없이 가네요 정신없이 가네요 이름을 지어줍니다 어 어 은수 어때 은수 흐허허허 흰색은 안 먹음 아 어 대답해 띵동 오케이 오케이 안장 장착 됐다 아아 왜 나 반짝반짝거리냐 왜 나 반짝반짝거리냐 어 빠른데요? 이제는 빠른데? 너도 너도 먹어 물 예아 물 암흑 행동명령 대기의 자유 당신의 대상을 공격 얘를 빼줘야 돼? 아니 이거 빼줘요 빼? 또 눌렀어 아 내가 먹었어 아 얘를 오우야 일단 일단 가자 아 이렇게 하면은 억지로 먹는 거구나 아아 신기하네 오오 어 별로 안 빠른데? 우와 얘가 얘가 그거 아니야 얘가? 어? 뭐야 왜이래? 아아 놀라 파라 아아 좋네 저 몇 마리나 몇 마리까지 돼 저거? 테이밍은 제한 없나? 으음 와우 좋네요 어이 돼지 빠른데? 돼지 물은 어떻게 먹어?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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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이제 그 아프리카에는 요거 방송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구요 거의 없더라고 한 명? 내가 보니깐 좀 쓰읍 그 화면 그래픽 좀 안좋게 하길래 왜 그러나 했더니 이게 좋게 하면은 렉걸리니까 그래서 그랬나봐요 대기 아 따라오는구나 나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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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기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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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먹이고 여러분 선생님 쓰읍 별로 없던데 이거 아 근데 완전 재밌다요 게임 쓰읍 아 이거 보니깐 또 사양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크으으으 그런 느낌이 아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게임 야... 여기 내일도 이거 해야겠는데 배그, 배그...는 그냥 감을 잃지 않을 정도로 간간히 해주고 한, 한, 한 시간, 두 시간 정도 해주면은 감을 잃지도 않으니까 그죠? 어우 랩, 랩터 같애 어허 어허 어허, 이럴걸 이, 인베스트로 님 말 들을걸 이, 이걸로 할걸 이게 더 낫다 얘, 돼지보다 트레키라 쟤는 쎄죠? 쟤 많이 쓸 것 같은데? 되게 쓸 것 같은데 아아 아아 아, 이, 인베스트로 뭐, 마비한 삶은 내일 만들지 뭐 아우, 재미있는 게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오늘은 인베스트 님 덕분에 많이 알았네요 아,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아, 똥 되게 많이 싸네 네 네, 루스 님도 아, 루스 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죠 네, 수고해요 지금 4시까지 4시라 아아 일단 나오고 녹화는 여기까지 자세히